자, 우리 안풍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다음, 온열 환경 지표 중 복사의 역량 자, 복사니까 우리는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복사는 진공 중에서도 열 교환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효온도, 수정 유효온도, 예상 온열감, 작용 온도 이건 좀 고치기 힘든데 어쨌든 유효온도를 수정한 게 수정 유효온도야 그럼 이건 복사열이 들어가서 넣어서 수정 유효온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온도 찍는 거야 그리고 맞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야지 해설, 유효온도 기온과 기류 및 습도 역량을 동시에 고려한 실험적 지표로서 효과온도, 체감온도라고 한다 유효온도는 체감온도 복사에 의한 역량은 고려되지 않고 저온에서 습도, 역량, 과대 평가되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결점을 없애려고 수정하자는 거지 그래서 수정 유효온도 그래서 유효온도의 기온을 흙고 온도로 대체함으로써 복사에 의한 역량을 고려 이건 수정, 복사열도 신유효온도, 작용온도, 평균, 예상, 온열감 열 환경에 여섯 가지 인자 이거 기억하세요 기온, 기류, 습도, 평균, 복사온도, 활동량, 차규량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열 형광에 여섯 가지 요소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일과목이 안전관리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 평균, 예상, 온열감 열 환경에 여섯 가지 인자는 기온, 기류, 습도, 복사온도, 활동량, 차규량 차규량은 뭐 입었냐 하는 거지 그래서 1번 틀린 거로 하고 1번은 이제 뭐라고 친 거야 1번은 답은 유효온도 왜? 수정 유효온도보다 전에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삼각형 맞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지 8번 봅니다 순행식 응축기에서 냉각수 입출구 온도차 5도씨 냉각수 냉각수량 300 리터 퍼 미니트입니다 LPM인 경우 이 냉각수에서 한 시간 흡수하는 열량은 한 시간당 LNG 몇 미터 삼승을 연소한 열량과 같으냐 몇 미터 삼승 최적 냉각수 비열 4.28 열량 43961 하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 Q에다가 43961 해주면 이거는 Q의 단위가 노르말 미터 삼승 노르말은 빼버려도 돼요 그럼 43961은 키로줄 퍼 미터 삼승이야 그럼 이거 키로줄이잖아 그럼 여기서 Q가 얼마냐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열량 Q는 냉각수지 냉각수량 300 리터 퍼 미니트니까 이거 지금 미터 삼승이 한 시간당이야 그러면 300 곱하기 60 해주면 이게 키로그램 하고 나오겠지 매스 그렇죠? 키로그램 1키로그램 매스는 1키로그램 포스는 1리터 하고 됩니다 시간당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퍼 아워 쓰고 여기도 퍼 아워 시간당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물이니까 비열 C 얼마 줬어? 4.2 곱하기 델타 T 온도차 5도 C다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Q값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네 그럼 계산해봐 300 곱하기 60 곱하기 4.2 곱하기 5 나누기 43961 43961은 했더니 8.59 8.59 나옵니다 그러니까 8.6이다 이거 연력학으로 푼 거지 그래서 연력학 신경 많이 쓰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 8번 하나 8번 하나 건져 씁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풀어야 되는 거야